보호망 팀장님 쪽에서 일하시는 손간에 고깃집에서 회식을 할겁니다 오늘 대략 4, 50명 정도 FC님이 오셔가지고 팀장님, 지점장님, 차후에 본부장님 대신 분, 그리고 원수자 두군데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일단 오실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식 장면도 찍을텐데요 일단 저희 본부는 매월 회식도 할거고 또 회식도 하고 있고요 또 즐겁게 가족적인 모임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시청해주시고 또 저희 프라이미스에 입사도 받고 있으니까 저희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같이 롱런하고 일하실 분 그리고 DB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꾸준히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갈망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 안태소본부장 보호망이 하나씩 성신성의껏 상담을 드릴거구요 하나하나 다 제가 꼼꼼히 상담을 해드리고 또 롱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액 연봉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한번 이렇게 찍어야 돼요 맛있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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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다시 한 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 저번주에서 마일락을 하려고 했는데요. 공간에 중독난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리나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를 좀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 자리를 잘 섭취해주시고 잘 만들 수 있을 때 귀찮으신 자리에 다시 한 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박수 앞으로 뭐 숙소를 드시는지 여기 와서 매출 많이 짓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시험자님께서 정말 포문한 이치에 저희 매치의 귀 공중하실 때 한 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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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은 저희 어... 방식 부품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로 오픈을 했는데 저희 여기 풍기 있고 또 도원에도 도원 지점에 딱히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점수가 잘 먹었으니까 또 썸머 썸머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단분들은 도원에 천재호 전쟁이 되는 중장이 되세요. 그래서 앞으로 도움이 나갈 때만 하더라도 다시 뭐 여러분들의 고생을 좀 만들고 재밌게 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서 유튜브 게지나빠죠. 게지나빠는 이제 공부자장 방문을 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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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1 1 1 1 2 1 2 1 2 2 2 2 3 2 2 3 3 2 2 2 2 3 3 2 2 3 2 2 3 3 3 2 2 2 3 1 2 2 2 2 3 2 2 3 3 2 2 2 2 3 3 2 3 2 2 2 2 2 2 3 3 2 2 2 2 2 3 2 3 2 2 3 2 2 3 3 2 2 3 2 2 2 2 3 2 2 2 3 3 2 3 3 4 3 4 4 4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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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6 6 7 8 9 9 9 10 9 6 5 10 10 11 12 12 12 10 12 12 12 13 13 14 14 14 15 투자 드리기 좀 지금 공부할 수 있을게요 Sumo당이랑 같이 함께 하고 스파파트 회장님하고 같이 함께하고 빈절들이랑 같이 함께하고 PD指설들이랑 같이 함께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EP 빈절들이랑 같이 함께하고 빈절들이랑 같이 함께하고 야 노래하는 건 그래 지옥을 안 들을까요? ñ뼈 맘을 말라고 해? 콤바지 말길래요? 제가 나아가면 실패 중고 지마 받기 시작입니다 자, 홍영이 다 가져오잖아요? 자, 건강을 좋아요! 자! 고맙습니다! 빨리 한 번 더 해주세요! 빨리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한 번 더 해줘요! 아니, 신선한 걸 이기시고 안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이 중에서 고흥농스와 함께하는 예진학과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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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메스와 신한생표! 신한생표! 네!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 제가 고흥을 한 15년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메스에서 지금 프로타입니다! 네! 어... 지금 계속 이 고흥잡아 오래 먹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 엑소시킬들이 잘 돼야지 저희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보면은 뭐... 달리자 위주로 이게 뭐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는 엑소시킬들이 잘 돼야지 원소지염이 잘 되고 또... 이별이 잘 되고 하니까 예! 여기 제가 어... 엑소시님을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유하여! 라고 하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예! 엑소시님을! 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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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대하여! Gla &traev